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떤거 넣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잡았어요 잡다 잡이다 잡히다 잡니다 잡기다 잡히다를 넣어요 잡히다 잡히었어요 잡히었어요 이거 잡혔어요로 써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내가 문을 닫았어요 내가 문을 닫을 때 누가 닫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람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에 문이 닫다 어떤거 넣어요? 닫이다 닫히다 닫리다 닫히다 역시 닫히다 써요 닫히었어요 닫혔어요 닫혔어요 라고 말해요 세 번째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어요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어요 토끼를 주츠 토끼가 사냥꾼 저이가 를 주츠 슈 무디 토끼가 가 주츠 더 주츠 토끼가 사냥꾼에게 저이가 잡다 잡다 도 시를 써요 잡혔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요 잡다 닫다 잡다 잡다 또 이항다 모두 시를 써요 잡혔어요 닫혔어요 잡혔어요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요 바람에 문이 닫혔어요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어요 제공에 되었으면mare요